아 징그러워 아니요 너는 잘 보셔서 한 곡 흔들기 있는 사람 노래하다가 이거 밟고 넘어지면 어떡해 한 곡 흔들기 있는 사람 어때요? 나 얘 들고 올 수가 없을 때 베이지 베이지 살아났어요? 베이지 와 음원소리가 있네 와 눈이 뼈 완전 대박이야 아이고 흰스러워 내 표현을 볼까요? 보낼까? 베이컨 시작 저희 무대 할 때 또 응원법을 해주신 팬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더 힘내서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막방이거든요 저희 아이잉 다시 들리고 싶어요 쇼케이스부터 다시 하고 싶고 맞아요 벌써 저희가 또 활동하는 7주라는 체험이 됐더라구요 저도 이제 카페에다가 한창 줬다 보니까 제가 이제 7주차를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정말 7주차예요 눈 떠보니까 3월이 됐어요 저희가 한 차를 먹었지 3월이 됐단 말이에요 저.. 슬픈네요 잠깐만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괜찮아? 괜찮아요? 팬티돼요 제가 말하면 마무리해야 되니까 멤버들이 좀 더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유비랑 박해 때 사진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우와 17만원 이게 미영이 아직 해외 것도 안 올려가지고 해외 거 올리겠죠? 갑자기 뱃지 머리 색깔을 사는 거 같은데 해외 거 아직 못 올렸는데 해야지 21 21 22